전우진 복지사님을 모시고 아리랑목동 예, 들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예, 예. 자, 박사 보내주세요. 얼굴도 예쁘지만 노래 진짜 잘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바라요. 아리랑목동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요, 어르신들. 오늘 너무너무 즐거우셨어요. 마지막 신나게!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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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아니, 이러한 사람이 안 해가지고 못했어. 아하하! 무려지 다음에 오면 오면 가도 돼서 돼. 아아아아아아 고有니 видим não 아가씨야 아주가리 동계어신 시간을 잃고 내 안에 생각만 내 사랑만 하옵니다 아야이 손목 아야이 손목 우리 손목 아야이 손목 우리 손목 아야이 손목 박사 박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